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신발을 벗고 놀아야 더 신나게 놀 수 있고 일단 도가니가 안 아파 저거 신고 내가 이렇게 뛰어봐라 어떻게 되겠나 내가 여러분도 오랫동안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신발 벗고 노는 거에서 걱정하지 마요 나 발바닥이 다 단련이 돼 있어 하도 이렇게 새가지고 벗고 놀아주려고 막아줬는데 그래 그래 가장 40억 받아가라 자 여러분 앵콜이에요 진짜 마지막 곡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10대 20대가 있는지 모르고 노래를 잘못 손절히 놓고 왔다 세상에 나보다 어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트로트 가수지만 여러분께 싸이의 노래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지 챔피언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즐기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 阮als . 솔레 광장 솔레 삼선이 터져 맨알이 터져 바둑 타고 부절이 터져 커져 아름다운 저놈이 달라져 있는 땅떠물이 풍붙게 풍붙게 풍붙도록 빨래 팝! 인생삼! 팝! 학교 팝! 풍뼈에 신전성 모델에 아름다운 저놈에 웃어 당겨 웃어 자! 손에 들리는 니가 너법에 미치는 니가 인생처럼 이 crashes 니가! 싹겨! 포장! 체력이 흘리고 체력이 흘리고 인생체력이 흘리고 쓴중 자 여기서 소리 어딨으세요? 성경과 합계 서로은 길빈 하진 마다니 같아 고올 열광고 싶은 면 같아 원내뿐으로 힘을 모어 합세 하나로 합체 오늘로 빌려 젊음을 실려 자유로우를 매치니 적이라고 좀 하늘을 실려 나 힘으로 뒤집었다 나 지금 흥붉게 흥붉게 넓고 돌아볼게 막 흰생마빛게 다 외쳤나는 손 겸에 치면서 노애를 안 덮고 우신다 흥붉게도 환경 소리들려는 누가 음악을 외치는데 이제 소리들려는 누가 소리들려는 누가 음악을 외치는데 이제 소리들려는 누가 쟤 피어로 언니 좀 하게 되니까 나아오네 질러본다고 그면 뼛불라 털올게 그렇지! 탄탄한 파이팅! 풍붉게 눈물게 고소한 상대 막 흥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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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룸이 호래 잘 돌아와요 백호가 좋아하겠다 이 원어스에 어머니가 끝냈는데 장롸이 됐는데 챔피언 소리질러는 누가 어머니의 미친 언니가 인생 즐기는 언니가 동의가 챔피언 소리질러는 언니가 어머니의 미친 언니가 인생 즐기는 언니가 챔피언 액펠 이동 소녀 감사합니다 앵플 외칠 때는 점이라도 바꿔와봐 감사합니다